이동국이 20일 만에 잉글랜드 프로축구 그라운드를 밟았습니다. 후반 종료 직전 들어와 3분밖에 뛰지 못했지만 깔끔한 볼터치에 이은 감각적인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미들스브로는 와포드를 4대1로 꺾고 2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박지성이 부상으로 빠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포츠머스의 덜미를 잡히며 2위 첼시의 승점 3점 차로 쫓기게 됐습니다. 쌀쌀한 날씨와 딱딱한 그린으로 정상급 선수조차 연일 고전하고 있는 마스터스 대회 최경주가 2오버파로 공동 19위로 올라서며 톱10 진입을 노려볼 수 있게 됐습니다. 골프왕제 우주도 2분파를 치며 선두 애플비의 한타차로 따라붙었습니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유용량 키스 에이로드에 승부를 뒤집는 9회 말 끝내기 말루 홈런입니다. KBS 뉴스 박수현입니다.